자기 전에 틀어봤어요.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자 몇시 품절이던데요. 오 한다. 오 백악구릉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슈텍엔 그리즈마 포갔네요. 슈텍엔 두명. 맙소사. 보행두지 만렙 노무 박스요. 저 보행두지 거의 만렙 다가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늦게 왔으니까 바로 공포기 가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액땜하라고 하던데 액땜? 이거 액땜하고서 한번 가볼게요. 자 액땜. 못 뽑으려고 4성 스쿼트 뭐하세요? 뭐 딱히 뽑을 것 없고 그냥 밥 먹일 때 쓰려고. 어느 분 매크로세요? 저는 오렌지님 매크로도 쓰고 있고요. 번갈아가면서 쓰고 있는데 오렌지님꺼 주로 쓰고 있어요. 다행히도 제 컴퓨터에서는 잘 안 멈추더라고요. 백악구릉님 감사합니다. 땡큐. 메쉬 재고 없대요?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우리 액땜 갑시다. 액땜. 아 이거 누구 나오는지 좀 보고요. 이거 누구 나오는 거야? 누구 나오는 겁니까? 죽이겠다 너구리. 날 왜 죽여? 자 여기서도 메쉬 있네? 자 여기서 우리 액땜을 하고서 들어갑니다. 여기 뽑을게 메쉬, 스와르즈, 아자르. 어 피켓 그만 뽑자. 그리즈만, 모드리치, 부스케츠. 어 여기 좋은 선수 많은데요? 알바도 괜찮을 것 같고 베일도 괜찮고 크루스도 괜찮을 것 같고 자 비달도 괜찮을 것 같고 로드리게스도 괜찮고요. 어 괜찮은 선수들 많네. 카르발도 있다. 오케이. 액땜 최소 다섯 번 하래요. 어 저도 군녀님 클레마크님꺼 영상은 봤어요. 일하면서 영상 봤어요. 못 뽑는 거. 그러니까 나한테 올 확률이 높은 거지. 그죠? 아 그죠? 코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공 나올 때까지? 은공 나올 때까지 하라고요? 여기서 메쉬 나오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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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잡이야. 덴벨레다 덴벨레. 덴벨레인가? 11번? 덴벨레가 뽑혔군요. 자 저번 장에서 보라로 제가 갖고 있었던 덴벨레입니다. 오케이. 어 하기스님 오랜만입니다. 아니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마리티네즈. 자 금공은 일단 모으고 있기 때문에 금공도 보호하고요. 액땜 실패인데 한번 더 뽑아볼까요? 둘리팀에 메쉬, 수아레즈, 피켓으로 왔어요. 오! 대박! 완전 최상타네요. 축하드립니다. 어? 박구님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좋은 듯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새벽에 듣기 좋은 아주 나긋한 목소리죠. 핵땜 하러 갑시다. 스페인으로 갑니다. 어? 은공이 나와야 되는 건가? 어? 모사님. 모사님. 제가 못봤어요. 죄송합니다. 어? 모사님. 죄송합니다. 모사님. 땡큐. 모사님. 땡큐. 윌리안 호세? 조세? 호세? 지하님도 대박나시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모사님. 죄송해요. 못봤어요. 우와. 기술 되게 많네요. 공격수. 꿀결도 괜찮은데. 이거 키우면 괜찮겠는데. 오호. 근데 왜 원터치 슛이 없어? 센터포워드인데 원터치 슛이 없어. 맙소사. 일단은 보호 걸전. 위시가 누구누구인가요? 일단은 메시고요. 일단은 메시 그리고 어... 어... 수아레즈 그리즈만. 일단 제가 이따가 능력치 좀 보고요. 저 아직 못봤거든요. 아... 은공 나와야 메시 나온다고? 아... 은공이 안 나오네. 여기서 은공 나오길 바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대박 가자. 알겠습니다. 호준기님. 호준님 안녕하세요. 시청자 수가 벌써 90명이네요. 원하시는 위시 포... 어! 은공 나왔다! 자. 게다가 깊어군요. 은공 깊어라면 충분히 액뎁을 했다는 뜻이죠. 됐쭈? 다 갈아버려. 아... 두구 형님이랑 메시 그리즈만 나옵니다. 오! 대박! 저는 오늘 포키 개망해서 컬팍 돌렸는데도 실버공 뜨자마자 폴스컬... 어! 실버공을 먼저 뽑았어야 되는데 아휴... 잘못하셨네. 자... 바로 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레알마드리드 먼저 뽑겠습니다. 레알마드리즈 먼저 일단 살펴볼게요. 자... 레알마드리드. 100% 검고. 액뎁 됐다! 어! 불닭포크님 안녕하세요. 갈면 안 된다고? 왜? 자... 여기 라모스 있구요. 라모스는 지금 제가 이미 보라로 갖고 있죠. 자... 라모스는 이미 좋은 선수인데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구요. 자... 모드리치. 패스마스터 모드리치. 당연히 위시입니다. 자... 위시입니다. 자... 커난도 괜찮고... 어... 패스 기가 막히죠. 갖고 싶어요. 갖고 싶습니다. 어... 윙도 되네. 모드리치. 오케이. 자... 크루투어는... 제가 또 갖고 있죠. 게다가 쓰지도 않죠. 자... 카세미로... 중원에서 수비형으로 쓰기 아주 좋은... 주전급 수비형 미드필더죠. 자... 요것도한 위시로 가겠습니다. 아... 괜찮죠. 기가 막히죠. 이거. 자... 카세미로 스피드가 어떻게 되지? 어... 속도도 뭐 이 정도면... 뭐... 키우면은... 80초반 되겠네. 어... 자... 요비치... 요비치... 이 선수가 그렇게 요즘... 오늘 주목받는 것 같던데. 그죠? 음... 어... 아... 메리김님 안녕하세요. 메리김님 안 좋으셨네. 감사합니다. 땡큐. 음... 어... 바르자. 이따 갈 거야. 음... 안돼. 안돼. 요비치가 그 뭐야... 어... 요거 뭐야. 요거 주목받던데. 슈퍼조커? 어? 자... 커난이 5밖에 안 됐는데... 근데 뉴스에 떴던... 오늘 뉴스에 떴던데요. 어? 아니 요비치가 골은커녕 슛도 못하고 있다고. 자... 일단은 뭐... 어... 슈퍼조커로서... 자... 골결도 이거 랩업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 그죠? 어? 속도도 괜찮고... 헤딩도 있어. 헤딩도 있어. 점프가 좀 아쉽긴 하지만... 어... 키도 좀 작고... 자... 좋습니다. 우리 요비치... 자... 카세미로 요비치... 마르셀로는 제가 좀 살펴봤는데... 몸빵도 약하고... 수비센스도 없고... 저는 이런 공격형... 어... 윙백을... 아... 풀백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가지고... 어... 뭐 그냥 그래요. 어... 그냥 그랬습니다. 아... 어... 실버공 뜨고 나서 돌려야 위시 나오나요? 전 오늘 반대로 했는데... 진짜 개폭막... 아이... 그거 다 미신이죠. 미신. 미신이에요. 아... 자... 그 다음에 요거 카르발. 자... 카르발도... 오! 카르발 위시라고 생각했는데... 수비센스는 높은데... 왜 수비적인 기술이 고난도 걷어내기밖에 없는거지? 아니... 대인방어나 인터셉트가 없네? 자... 그래도 우리 수비센스 때문에... 요거 갖고 싶었거든요. 일단은 위시로 놓겠습니다. 자... 주니어? 뭐라고 했죠? 이거 비니시어스? 비니시어스? 비니시우스? 자... 비니시우스 주니어? 자... 요거 우리... 유망준가봐요. 레벨이 50까지 올라가네요. 음... 꼴결이 최악이네? 레벨 50까지 올려도 80도 안될 것 같은데... 이거 어따 써? 필요없습니다. 필요없습니다. 자... 일단 저의 위시는 모드리치, 카세미로, 요비치, 카르발... 요렇게 4명 중에서 뽑으면 되겠네요. 그죠? 요 4명은 제껴놓겠습니다. 어... 제껴놓고... 자... 말 안듣는 너구리... 어... 왜왜왜왜왜왜... 액땜하고 레알 먼저 뽑으면 메시아나... 어... 그럴리없어... 자... 갑니다. 레알 마드리드 첫번째... 아 맞다. 여러분들... 제가... 제가... 원하는 거 뽑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봐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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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거 뽑는 방법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원하는 거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봐봐요. 봐봐요. 제가 위시가 모드리치, 카르발, 카세미로 요비시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위시를 라무스, 마르셀로, 어... 요 주니어, 쿠르철아로 가는 거야. 그러면은... 원하는 게 안 나오는 거지. 그러면서 얘 4명이 나올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코다비를 속이는 거지. 아시겠어요? 개똑같은 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가봅시다. 레알 마드리드 갑니다. 난 돈이 없네? 돈 충전해야 되네? 자, 우리... 요거... 얼마나 뽑을지 모르니까... 요거 일단 뽑아... 요거... 요거... 코인 충전해야 되네요? 죄송합니다. 베니시어서 준요? 오렌이미니엠 안녕하세요. 메리 김님 저 일했어요. 계속 일만 했어요. 일만 했어요. 카세믹... 아, 비니시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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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 요거 일단은... 동의 및 결제하면 되는 건가? 어어... 갑니다. 비니시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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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미리 미리 충전했어야죠. 어, 클린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클린트님 감사합니다. 아, 깨... 오, 14번. 어, 카세미로다. 자, 카세미로다. 자, 카세미로가 한방에 나오는군요. 아, 좋습니다. 카세미로. 어, 메리게님. 죄송해요.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현질 참 쉽죠. 그죠? 요번 작 되게 쉽게 됐네. 자, 수비형 미드필더. 카세미로. 저번 작에서도 제가 일반 검공으로 뽑아서 굉장히 잘 썼죠. 수비적인 기술들 고난도 걷어내기 인터셉트 대입망업 모두 있구요 패스도 좋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군진님 안되죠 그렇게 안되죠 자 갑니다 노잼노구리 두번째 두번째 크루투아 나와라 크루투아 나와라 크루투아 나와라 크루투아 나와라 크루투아 나오고 주니어 나오고 이상한 애들 다 나와라 이상한 애들 다 나와라 어 뭐드리치가 나와네 아 내가 원하는 선수 안나왔네 아 참 내 원 아 뭐드리치가 나와버리네 크루투아 나왔어야 됐네 아유 필요없다 너 아유 나 모르겠다 아유 나 크루투아 나오길 원했는데 너 필요없다 인마 아유 나 모르겠다 패스 좋네 어 어따 쓰지 이거 아유 뭐 써야지 뭐 주전으로 쓰면 되겠네 아 투비니 1모드 2피케 알바나무 마오 맙소사 피케 괜찮다는데요 자 이번에는 크루투아를 꼭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투아 나와라 크루투아 나와라 갈죠 그럼 어 카샘이로 굿 레알은 그만 뽑으세요 어 저 모드리치도 뽑아야 돼 뽑았고 아이고 아 크루투아 안 나왔네 아이고 또 누구야 2번 누구야 아유 라모스 또 나왔네 이거 라모스 만나 갑시다 아유 어 카르마일 오 오 오 라모스인 줄 알았다 오 오 오 야 위시 다 뽑았다 야 이거 아유 나 위시 아 맞다 이거 위시 아니었는데 이거 다 뽑았네 이거 또 다 뽑았어요 거봐요 위시 아닌 척하라고 했지 위시 아닌 척하니까 나오잖아 다 응 위시 아는 척하니까 다 나오잖아 그쵸 응 다 나오잖아 응 내가 원했던 선수 다 나왔잖아 원래 원했던 선수 그쵸 응 기가 막히죠 3명 다 모두 잘 나왔습니다 제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응 아주 좋아요 됐다 좋아하신다 응 저번 모드리치랑 이번 모드리치랑 능력치 틀린가요 어 요번엔 별로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심하게 늦은 너구리 죄송합니다 자 우리 바르셀로나 살펴볼게요 레알 너무 잘 나오셔서 바르셀로나가 불안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 메시 말할 것도 없죠 무조건 위시입니다 무조건 위시입니다 무조건 위시에요 기가 막히죠 응 자 수와레즈 위시입니다 말할 것도 없죠 무조건 위시에요 응 아주 좋아요 자 피케 저번작에서 잘 썼으니까 이번작에선 만나지 맙시다 지겹다 자 부스캐치 자 우리 카세미로와 함께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굉장한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선수죠 자 속도가 굉장히 느리긴 하지만 수비형 미드필더 그냥 공감만 서있어 줘도 아주 그냥 묵직하게 해 줄 수 있는 선수 괜찮죠 짱불업 자 그 다음에 그리즈반 자 위시입니다 저번작에도 보그리즈반을 뽑지 못했던 한이 있습니다 약간 솔직히 뭔가 그렇게 막 특출난 그런 선수는 아닌 것 같아 그냥 여러모로 골고루 좋은 선수 같아요 그죠 자 노구리 몇 살이에요 저는 17살입니다 자 테오스테겐 테오스테겐도 괜찮죠 자 이거 주전급으로 딱 좋죠 커난이 8이라는거 대박 아 세르지 곱하기 3 예상합니다 아닌척 뽑기 맞아 아닌척 뽑기 자 그 다음에 조르디알바 조르디알바도 좋지 않나요 조르디알바도 약간 수비형 아닌가 아닌가 공격형이구나 근데 수비센스 괜찮아요 그죠 이 정도면 조르디알바도 괜찮을 것 같고 세르지오 로버트 세르지오 로버트 세르지오 로버트 요거는 요아이도 공격형 사이드팩이네요 비슷하구만 오케이 오케이 자 저의 위시는 피케 세르지오 로버트 그리고 테오스테겐 가겠습니다 피케 세르지오 로버트 테오스테겐 세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갑니다 요 세명이 나오길 바라면서 갑니다 알바천국 주간알바 야간알바 기원 알바급구 내가 유일한 낙이 너구리 방송이다 이럴까 아 죄송합니다 오른발잡인데 20번? 아 진짜 로베르트 나왔네 아 진짜 로베르트 나왔네 로베르트 괜찮다구요? 아 나 진짜 로베르트 나왔네 이거 큰일났네 아 나왔네 진짜 나왔네 어 그 다음에 슈테겐이랑 어 누구 남았지 피케 남았네요 가보죠 자 가보죠 자 테오스테겐 그리고 피케가 나오길 바랍니다 불행의 시작 운을 레알 했으니까 테오스테겐 피케 아 싫어하냐? 이거 싫어하냐 지금 이거? 이거 원하는 거 이거 내가 말한 거 나오는 거 다 싫어하냐 이거 지금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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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테오스테겐만 남았네 이거? 잠깐만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야 이거 큰일났네 이거 어 이거 큰일났네 이거 아휴 야 큰일났다 이거 말하는대로 된다 이거 왜 이거 왜 레알이랑 반대냐 이거 이상하네 이거?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이거? 어? 어 가만있어봐 이거 테오스테겐만 나오면 되는 건가요? 잠깐만 이거 잠깐 가만있어보자 멍게 어어 겨우 으어어 제발 제이발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etyzu 누가 나왔을까? 누가 나왔을까? 으악! 이번작에서도 봄의 질을 얻지 못하는 너구리 아 저번에도 수아레즈 가졌었는데 아 그래도 수아레즈 하나 건졌네요 레얼에 운쓰지 말라니까 말한다 너구리 자 컬렉터즈에서라도 메쉬 뽑아봅시다 솔직히 메쉬는 우리 그 뭐야 1밖에 차이 안나잖아요 그죠? 보라메시랑 일바메시랑 자 메쉬 뽑아봅니다 행노잼 뭘 행노잼이야 수레즈 짱좋대요 정말요 정말요 메쉬나 뽑으러 갑시다 액템 이제 그만합시다 비버수달 나왔으 비버수달 좋지만 너구리에겐 레반도 포스키 보날두가 맞아요 오 날도다 이거 되게 좋았던 날도 아니에요 금공이었던 날도 그 날도 아닌가 날도야? 날도야 날도 맥도날두 자 우리 메쉬 꼭 뽑아봅시다 제가 뭐야 이거 GP 많이 모아놨다고 GP 많이 모았어요 자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너튜브에 유명한 거 있습 너튜브에 유명한 거 있습 너튜브에 유명한 거 있습 어허 어허 날도야 제이 지 JP지 어 맞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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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눌렀어요? 좋아요 아직 안 눌렀어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안 돼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안 될까요? 나 메쉬도 못 뽑았는데 위로 차원에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안 돼요? 왜 왜 왜 좋아 레알에 다 썼네 운발 그러네요 눈빛이 그윽한데 다 뽑고 한 번에 갈아버리십시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모사님 아재님 감사합니다 땡큐 어 유리 눌러야겠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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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 왔잖아 늦게 와서 좋죠 아니 늦게라도 와서 좋죠 그러니까 좋아요 눌러야지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더블클릭 안돼 오 김수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쁜 유리 작년 3pk가 생각나네요 요즘은 그런게 없어서 재미없어요 아아 조우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제대로 된 애들이 안나오네 검공이 안나오네 아 이거 덴벨레 뽑고서 검공이 안나오네 어 우레이 우레이 나온거야 우레이 와 우레이다 이거 그냥 기념으로 갖고 있을게 우레이 하하하 우레이 웃기다 우레이가 나갔네 이거 이거 소등민한테 어 이상한 소리 하네 오늘은 많이 늦으셨네요 죄송합니다 이란이라고 죄송합니다 땡큐 컬팍 너무 안나오면 리셋한번 하세요 알겠습니다 리셋한번 하죠 우리 아까 검공 나왔으니까 리셋하죠 아 리셋을 안하면서 뽑았네 깜빡했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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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팍 사료 스페셜입니까 아닙니다 아 왜이렇게 안나와 아 무섭게 생겼어 무섭게 생겼어 무섭게 생겼어 너구리 저주 걸린 듯 바르셀로나 레알 뽑겠습니다 어 금공 두개다 오케이 어 잘못했다 리셋하면 안돼요 리셋해야 금공 여러개 나와가지고 바리우스도 뽑죠 리셋해야 돼요 해야 돼 오케이 검공 하나 나오면 리셋하지 어 그럴까요 음 그러면은 검공이트리아 아까 검공 나왔었어 한번 나왔었어 hal hal 자 검공이 나오길 바래 봄이 signific 아 well well Er 아 테어스텍은 여기서 뽑는 거야 지금 이거 자 결국은 뽑네 테어스텍은 nuestras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히네 태오스텍은 결국은 뽑네 감사합니다 땡큐 오 코망이다 오케 자 코망 좋습니다 코망 제가 어 지금 한 명 갖고 있거든요 레벨업 조금 시켜놨는데 요거 매겨야겠다 아 위시 결국 다 뽑았습니다 여러분들 바르셀로나 위시를 다 뽑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오늘 위시 다 먹었네요 감사합니다 땡큐 아 오늘 위시 바르샤 위시 다 뽑았다 대박이다 아주 대박이었다 아우 노래를 했더니 아주 그냥 결국 나오네 코망 좋아요 그죠 코망 좋죠 그죠 코망도 쉬죠 맞아요 쉬죠 박명수 닮았네 멕시코인 위시 먹었는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슬퍼보임 어 금공 두개 오케오케 금공 두개 음 금공 두개 오케이 금공 두개 오케 2019할때는 너글님이 키퍼 맛집이었는데 2020은 군녀님 어 맞아요 군녀님 오늘 골키퍼 네 명 뽑으셨던데 아 기가 막히구만 자 두 번 더 뽑을 수 있겠네요 두 번 더 갑니다 아 두 번 더 갑니다 아 리셋 안했다 리셋 아 리셋 아 리셋하는거 깜빡이소야 리셋을 안했어요 아 차라리 슈퍽인 한번 더 자 메시 아니면 슈퍽인이 나오길 바라면서 공을 뽑아보도록 하죠 아 리셋해야 돼 리셋해야 돼 아 리셋하고서 테어스테긴이나 아니면 슈퍽인이나 아 뭐야 같은 말이잖아 자 리셋을 하고서 메시가 나오거나 테어스테긴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한 명이 나오길 바라면서 마지막 공 뽑기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집중해 주시고요 제가 원하는 선수가 나오길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오! 검공이다 라모.. 라모스냐? 너 누구냐 아닌데 아 이스코 오 대박 자 여러분들 이스코가 드디어 저에게 세 명이 됐군요 자 이스코 제가 쓰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스코 지금 세 명이에요 세 명 오케이 자 이스코 제가 두 명 갖고 있거든요 요거 한 명이랑 해갖고 메시랑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오케이 콜 콜 콜 콜 자 이스코 제가 지금 세명째 뽑았어요 세명째 오케이 자 좋습니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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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메시로 트레이드 한번 가보죠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싼초좋아요 싼초? 싼초 키워도 되는거에요? 어 싼초 좋은거에요? 잠깐 싼초초 한번만 볼게요 헌 magnets 헌 와 축하 감사합니다 땡큐 아니 산초 좋은 선수에요? 잠깐만 뭐야 뭐야 왜그래? 산초 뭐에요? 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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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지? 산초 어딨습니까? 자 왼쪽이 산초 오 기술이 일단 꽉 찼다 오 레벨이 52까지 크는구나 겁나 좋다고요? 더블터치가 네이마르급이라고 오 오케이 키워보도록 하죠 어 이원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산초 지금 최고의 유망주임 최고의 유망주 화요일에 오셨나? 저 왔어요 어 백두님 안녕하세요 오케이 산초도 제가 키워볼게요 실축에선 별로라고요? 아 실축에선 최고의 유망주 애쉬를 한번 자 바꿔보도록 하죠 트레이드 으아아아아아아 이스코 3명 드디어 이스코가 3명이 되었습니다 보호를 해제해야 되는데 잠깐만 금공은 바리우스 산초 강추여 금공은 바리우스 산초 강추여 아 그렇군요 어디가서 오호 여기서 실수하면 방송천재가 오 무슨 실수래요 안해요 저 요즘에 실수 안해요 어딨지 어딨지? 이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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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자 보호를 해제해주고요 드디어 메쉬를 영접하는 날입니다 이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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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칸테 추천하다고요? 아, 칸테. 무조건 칸테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메시는 계속 나옵니다. 무조건 칸테입니다. 칸테 나올 확률이 거의 없음. 아, 미치겠네. 미치겠네. 아, 미치겠네. 저 칸테 갖고 싶긴 한데. 저번 장에도 칸테 못 썼거든요. 메시는 자주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메시를 대체할 만한 사람이 많긴 해. 그러니까. 모세미로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만 메시 거의 만렙인데 진짜 개쩔어요. 보메시 없어도 전혀 후회 없는 중. 그래도 메시는 메시. 아, 미쳐버리겠네. 아, 미쳐버리겠네. 아, 칸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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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bone 하나. 이빨. ни, 우리 메시. 이미. 손흥이 뭐 봤죠, 이미? 칸. 자 이렇게 첫번째 트레이드는 칸태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번주 메시 A컨 칸태 C컨 마저 보라메씨 또 나오니까 자 우리 칸태로 갑시다 칸태로 가죠 자 칸교미를 뽑았구요 자 우리 레벨업 하고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레벨업을 하고서 누구만 찍지 칸교미 조기 철벽 칸태 저 칸태 처음 써봐요 처음 써봐요